제 4장 앞에 비유를 통합하다 앞에 나왔던 비유를 설명하시겠죠 자 여기 나오면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장자 장자는 이제 부처겠죠 여래가 되겠죠 여래가 되고 그 아들들은 우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세존, 세존이시여 대부장자 큰 부자인 장자는 즉, 뭐다? 즉, 시, 뭐다? 여래이다 장자는 여래이고 아 등 우리들은 개 모두 사, 비슷하자죠 비슷하다, 뭐다? 부처님의 자식과 같다 부처님 자식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여래상설, 여래께서는 상설 항상 말씀하셨어요 항상 또는 설법하셨어요 뭐라고? 아 등 우리들은 위, 자, 자식이 된다라고 설법을 하셨다 말씀하셨다 세존, 세존께서는 세존은 세존께서는 아 등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 삼고, 고 삼고로 인한 까닭에 삼고, 세 가지의 괴로움으로 뭐뭐로써 그 까닭에 즉, 우리들은 세 가지 고통으로써 그 까닭에 생사 중, 태어나서 죽는 중에, 생사 중에 수 받게 돼요 뭐를? 제 모든 연례, 뜨거운 번뇌를 받게 된다 뭐다? 삼고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살면서 뭐요? 번뇌를, 뜨거운 번뇌를 수 받게 된다 그리고 미혹, 어떤 것에 미혹되거나 또는 무지 알지 못해서 낙착, 즐거이 집착해요 어떤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되? 소법에 소법에 집착을 하게 된다 원래 소법이 아니고 우리 대승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미혹하거나 무지해 가지고 그 소법에 집착을 한다 금일, 세전 오늘날, 오늘날 세전 세전께서는 령 시키다 그 말이죠, 시키다 사역 그럼 뒤에 목적 나오죠 목적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들, 우리들로 하여금 하여금, 뭐뭐 하여금 사유, 생각하게 하고 견제, 이 견제를 보시면 발굴견, 저출하다, 덜다인데 견제하면 미연제하다, 또는 제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동사 나오죠 사유하게 하고, 견제, 제거를 하게 해요 제법 그 모든 법을 제거를 하게 해요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소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제법은 뭐냐면 이거는 동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희론지분 똥을 논하는 희론거리 우리 앞에서 똥이 나왔었잖아요 똥 똥을 논하는 희론거리 희론거리인 제법을 버려버려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는, 세전께서는 시키신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똥거리에 불과한 그러한 것을 제법, 또는 아마 소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소법을 다 버려버려라 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시키신 거죠 그런데 아 등 우리들은 우리들은 어 중 이 가운데 이 가운데 근, 근면이 아주 열심히 가 더해요 뭐를? 정진 정진을 더 열심히 해서 득지 열반 열반을 얻어요 열반을 얻었는데 이것도 동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열반인데 뭐냐면 일일직가예요 하루의 값이에요 하루의 품삭에 불과한 득지 열반 하루의 품삭에 불과한 그 열반을 득지 얻고서 열반에 이르러서 얻는 거죠 열반을 얻고서 기, 이미 득, 얻었다 자, 이 이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심대환이 마음이 크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품삭에 불과한 그러한 것에 불과한 데도 우리들은 그거를 이미 얻었다라고 크게 기뻐하고 자, 자, 스스로 이, 위, 족 이, 족하다 그 말이죠 품족, 이미 됐다 이, 위는 뭐뭐로 쓰여기다 그 말이죠 뭐뭐로 쓰여기다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변 게다가 더 나아가서 자, 위, 언 스스로 이끌으면서 언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 불법 중 불법 가운데에서 근, 열심히 또는 근면이 근면하여 정진해, 정진하는 까닭에 우리가 열심히 불법 가운데에 불법을 열심히 정진을 한 까닭에 소 득 얻은 바가 홍다 홍다가 널부롱자죠 어, 홍익인간 할 때 널부롱 넓고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얻은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뭐예요 스스로 스스로 이완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루의 품삭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기뻐하고 그런다 이 얘기죠 연 그러나 세존 세존께서는 선지 미리 아셨어요 뭐를 아셨냐면 그런 것을 다 미리 알고 어떤 거냐면 목적아에게 해당되겠죠 목적절 아등 우리들이 우리들이 심착 마음이 집착을 해요 뭐에? 폐역 그 벌에도 되는 욕심 욕심에 집착을 해서 그 폐역이 뭐냐면 낙어소법이에요 그 소법을 즐겨하는 거죠 그 소법에서 즐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등은 마음이 버려도 되는 소법에 집착하여 버려도 되는 욕심에 집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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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게다가 견 알아 보는 거예요 정사 따라서 버려버려 내버려 두고도 불이 그런 것을 알고도 변 견 정사 그냥 그런 걸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불이 하지 않아요 분별 분별하지 않아요 여 등 너희들이 너희들은 우리겠죠 너희들이 우리들이 당 마땅히 유여래지견 여래의 직위원 여래의 견해가 소견이 여래의 견해가 있으면 여래의 견해가 있으면 뭐하게 돼요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분 몫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래의 직위원은 뭐예요 대승이겠죠 소법에 대한 대법이겠죠 이거는 자 이런 거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보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 여래의 직위원을 마땅히 있는 것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분별하여 말을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소법에 집착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서 어떤 방편적으로서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너희들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미 대승 대법에 관한 게 이미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걸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소법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분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 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글자 그대로만 일단 추측에서 해석을 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얻으시려면 스님들의 설법 이런 걸 들으셔야 되겠죠 세조는 이 방편의 힘으로서 방편의 힘으로서 설 설했어요 뭐요 여래의 지혜를 설하셨어요 아 등 우리들은 종불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을 따라서 득 열반 일일직가 하루의 품삭에 해당되는 그 열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위 뭐라고 여기는 거죠 뭐라고 대득 크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얻었다라고 2위 여기면서 어차 대승 이 큰 대승경에서 이 대승에서 무유 있지가 않아요 지구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없다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죠 대승에서 우리가 하루 품값에 해당되는 것에 만족하고 더 큰 그러한 대승에 있어서의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 등 우리들은 우 또 인 인하여 열의 지혜 열의 지혜로 인하여 위 제 보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개시 열개자 보이시자죠 열어서 보이고 편련자 말씀자자죠 펴서 말을 설법을 해요 열어서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이 자어차 여기에 여기에 스스로 무 없다 유지원 뜻이 원하는 바가 있는 게 없다 뜻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원 이야기를 하는데 천수경 같은데 서원 나오죠 서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뜻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열의 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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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설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죠 그 뜻이 없다 소위자 왜냐하면 불지 부처님께서는 아셨어요 뭐냐면 아등 우리들이 심락 마음이 즐거워해요 어디에 소법 소법의 마음이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소법의 마음이 뺏겼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이 방편력 방편의 힘으로써 수 따라서 아등 우리들을 따라서 설 말했다 우리들을 따라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로 보여줘요 수순 수순으로 수순 우리 등에 따라서니까 우리들 수준에 맞추어서 설하시지만 이 그러나 아등 우리들은 부지 알지를 못해요 진짜 시 진실된 것은 이것이다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진짜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금 아등 이제 아등 우리들은 방 바야어로 지 안다 세존 세존께서는 세존께서는 어불지혜 부처님의 지혜에 있어서 무소인석 아끼린자의 아끼리석자예요 아끼는 바가 없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 아끼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바야어로 알게 됐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다 그래서 소유자 왜냐하면 아등 우리들은 성래 옛날로부터 옛날로부터 쭉 진시 불자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렇지만 단 다만 락소법 소법만 우리가 소송법만 우리가 즐겨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내치지 않고 계속 설득을 해오신 거죠 약 만약에 아등 우리들이 유 있었다 낙대 지심 큰 마음이 있었다 뭐를 즐기고자 하는 큰 마음의 큰 거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불 부처님은 즉 바로 위아 우리를 위해서 설 설했을 것이다 대승법 큰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이다 어차 경중 이러한 경전 가운데 유설 일승 오직 일승을 설하셨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오직 일승을 설하셨을 것이다 이 서거 보살전 옛날에 옛날에 보살전 앞에서 보살들 앞에서 회자죠 회자 비방하다 그 말이죠 회자 또는 나무라다 회자 헐뢰자 헛뜯을 자 자니까 나무를 헛뜯는 거죠 성문 성문들이 뭐죠 낙소성 낙속법자 자 성문은 뭐냐면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 소법을 즐기는 이 성문들을 회자 비난하면서 또는 나무라면서 나무라다 는 거죠 보살들 앞에서 옛날에 이 보살들 여러 보살들 앞에서 성문성들이 이 너무 소법을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꾸주셨다는 거죠 나무라다 보살들 앞에서 연 그렇지만 불 부처님은 실리 실제로는 실제로는 대승교와 큰 승을 대승을 가르치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소법을 즐기는 성문을 나무라한 것처럼 보인 거죠 시고 이러한 까닭에 시고 이러한 까닭에 아 등 우리 등은 설 설하였다 본 무심 본래는 마음이 없었다 본래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유소희구 구하고자 희구 희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희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없었다는 거죠 희구하는 바가 없었지만 금 이제 법왕 법왕의 대보 대보는 법왕의 대보라고 해야 되나요 법왕의 대보배가 큰 보배가 자연이 이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 불자 부처님의 자식과 같이 소응 응하는 바에 따라서 득자 얻게 되는 것은 게이 득지라 모두 얻게 된 것이다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이 모두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뜻밖에도 대보배가 저절로 와가지고 불자로서 마땅히 얻을 바를 모두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법왕의 대보배가 저절로 이르렀나니 불자로서 마땅히 얻을 바를 모두 얻은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이 시 그때 그때 마하가섭 마하가섭이 욕하고자 했어요 중선차이 이 뜻을 거듭하여 펼치고자 펴고자 이설개연 개성으로서 설하였다 설하여 말았다 이렇게 밑에 이제 개성의 이야기 부분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